안녕하세요. 노래세상TV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노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. 우리는 노래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노래는 우리가 언어를 넘어서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또한 노래는 우리의 정서와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. 어려운 시기나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일상에서 노래는 우리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노래를 함께 부를 때는 우리의 사회적인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함께 있는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실제로 여러 연구들은 노래가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호흡을 균형있게 조절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등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노래는 우리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강화시키며 뇌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킵니다. 마지막으로 노래는 우리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.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들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노래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다양하고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노래는 우리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이며 정서를 치유하고 건강한 노래를 통해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문제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도 노래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. 또한 노래는 우리의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높여줍니다.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면서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노래는 우리의 삶에 큰 가치를 더해주는 특별한 경험입니다. 노래 예약하시고 불러보세요. TV 소리 방제 노래 세상 TV 전국 노래 방으로 오시면 새로운 경험과 소통을 통하여 여분의 삶을 더욱 윤택해지리라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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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